자 시작했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자 졸라입니다. 생명 국병 분석을 드디어 합니다. 자 국병 끝나고 3주 지났어요. 다시 지금 이 촬영을 국병 끝나고 3주 지났습니다. 다른 분들은 국병 시험지 끝나고 3시간 후에 촬영하는데 저는 이제 3주간 촬영을 안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것저것 다 확인했어요.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합니다. 자 세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하나는 이제 총평하고 이제 이런저런 뒷얘기들 왔다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번이죠. 킬러 나이나 관심을 가질 부분들하고 이제 3번 킬러 분석인데 그래서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할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요 2번을 조금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킬러 준비하다가 통수 만난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 2번을 좀 조심을 해달라. 6평도 그렇고 9평도 그렇고 이 비킬러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방심하기 쉽게끔 출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뭐 형광 강의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강이죠. 특히 뭐 졸라생윤투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좀 심화쟁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강의할 때도 제가 이제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로 요 2번 파트예요. 네. 자 어찌다건 간에 이제 2번 시간입니다. 2번 시간에 이제 1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2번, 그 다음 시간에 3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잠깐 말씀해주자 한다면 자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 저도 시험을 본다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험을 보면서 답을 체크하고 전체적인 경향을 체크를 하고 할 때 답안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의 마음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걸 하는 이유는 어떤 의무관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곳이 이제 형광이죠. 소속되어 있는 곳이 이제 종로학원인데 여기서 생활과 윤리 분석을 제가 해요. 제가 이제 주가 되어서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구를 합니다. 뭐 출제 경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요구를 갖다가 출제 경량 및 난이도 뭐 잘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변별력 있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신유형 문제는 뭐가 있느냐. 9월 학평을 본 수험생의 학습 전략은 등급을 커트낸 강사 추정치를 왜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이걸 요구를 해요. 이를 갖다가 선생님 채워주세요 하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좀 이렇게 오래 시간 두는 것도 아니야. 시험지 딱 주고 여러분 시험 칠 때 저도 시험지 받았는데 한 시간 내로 이 작업을 해달래. 그럼 뭐 나도 문제 풀어도 되는데 문제 풀고는 문제를 풀고 하면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라. 그게 얼마나 저도 긴장되겠습니까. 진짜 정신이 바짝 세워가지고 답도 없잖아. 답도 없잖아. 어떡할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해요. 저도 이제 진짜 여러분보다 더 긴장해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서 내린 저의 이제 1차적인 결론이죠. 다시 말하면 한 시간 이내에 분석한 저의 결론은 뭐였냐고 하면 요거 비슷한 것 같다. 사실 2등급, 4등급, 3등급 맞추는 건 별로 의미는 없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1등급 기준 했을 때 작년 수능이나 올해 6평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올해 9평 다 비슷한 것 같아. 50점은 안 나올 것 같고 하나 정도 선에서 이제 걸릴 것 같다. 그게 난이도 비쌌단 말이야. 그렇지. 이건 뭐 보통 수월하게 나온 모양이네.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것은 이렇게 추정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얘기했어요. 출제 경향이 난이도에서 제가 일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경향은 기준의 기출을 따르고 있는데 분명히 낯설고 까다로워서 이제 애들이죠. 좀 힘들어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다. 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제가 문제풀이까지입니다. 문제풀이까지 다 종로 학평에 넘기고 나서 이제 여러분 시험이 끝날 때쯤 될 때 제가 오르비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뭘 올렸느냐? 이거. 뭐 별 내용은 없어? 9평 생윤 저만 살짝 까다로웠나요? 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아니, 제가 6평 때는 이런 글을 안 올렸어요. 6평 때는 야, 이 문제 허접하다. 진짜 그렇겠어요. 그거는 저기 자료 나와있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왜 똑같은 1컷인데 6평은 허접이다. 그냥 버려라. 이건 무슨 이런 시험지가 다 있냐. 진짜 돈이 아깝다. 예산 낭비다. 그런데 9평입니다. 9평은 똑같은 1컷인데 저만 살짝 까다로웠나요? 이거 유유해. 이러고 이제 있는 이유가 뭘까? 나름 이유가 있다고. 그게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보통 학원과 분석들이 분석들이 이걸 요구해요. 1컷, 2컷, 3컷. 난이도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6평과 9평은 같은 시험이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거는 종로 학원에서 요구하는 거고 종로 학원이랑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별 건 없어요. 그렇죠? 학원 가서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요. 이렇게 분석합니다. 변수가 하나 돼 있습니다. 생윤이 신경화물이라고 했지. 뭐니?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공부하면 막 헷갈려. 그래서 공부하면서 성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바나나 강의할 때 들었을 텐데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형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6평과 9평은요. 전혀 다 아니죠. 다시. 6평하고 9평은 전혀 다른 시험입니다. 6평은요. 진짜 이거 국어빨 시험이에요. 국어빨 시험입니다. 아마 6평은 역대급 국어빨 시험에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5문제에 관한 국어문제야. 그리고 탐구는 국어문제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9평은 9평은 나름 그래도 지식발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9평은 딱 틀리는 문제들이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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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게 지식의 문제더라고 그래서 6평입니다. 6평은 정답을 낮은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답을 낮은 문제를 봤을 때 아니 이걸 왜 틀리지? 이건 뭐 생각하면서 문제 푼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9평은 정답을 낮은 문제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통계를 봤을 때 틀릴만한 거 틀렸네 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 두 시험지는 분명히 다른 시험이고요. 제가 6평 때 6평 제 분석 자료에 해 놨어요. 6평 이거는 오픈되어 있을 거면 보시면 됩니다. 국어 독서와 초딩 도덕 같은 문제들이 많았음 그래서 다 합치면 60% 나옵니다. 그냥 60% 정도는 진짜 그냥 국어 문제야. 그나마 이것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봐 제가 낮추고 낮춘 게 60%예요. 제 마음속에는 한 80% 문제가 국어 문제야. 근데 9평은 아니에요. 9평은 그래서 제가 6평 때 얘기했습니다. 6평 때 공부 좀 안 하고도 성적 잘 나온 분들 6평 조심해라 이거는 국어발 문제여가지고 너네 지식발로 바뀌는 순간 하면 털린다. 그리고 이제 6평 때 공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안 나온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좀 문제 푸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식 공부 착실하는 건 필요한 건 맞다. 그럼 지식 공부 해야 됩니다. 다시 지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 유형이 지식형으로 나오면 잘 맞추긴 하는데 아닌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국어발 문제 연습 한번 했다 생각해라. 수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래서 올해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이 어디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저는 다른 시험이고요. 저는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시험 칠 때는 국어발로 풀고 안 되면 지식발로 넘어가라. 다시 처음부터 지식 들이대지 마시고요. 국어발로 풀고 지식발로 넘어가라. 공부는 지식발로 하면 됩니다. 공부는 지식발로 공부하면 됩니다. 어차피 국어발은 생윤에서 국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국어 4등급 5등급이면 생윤 국어 1등급 나와요. 생윤 국어 1등급 나와요. 각자지만 그래서 공부는 지식발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문제 풀이죠. 문제 풀 때는 국어발로 문제 풀면서 안 될 때 막힐 때 지식발로 동원하시라고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생윤은 정말로 꿀과목이 맞다니까. 이것만 해줄 수 있으면 생윤은 정말 꿀과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시험은 난이도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험인 것 같다. 가 되고요. 수능은 어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문제 풀 때는 지식으로 내가 놓치게 다시 문제 풀 때는 국어발 제시문에서 놓치는 정보가 없는지 항상 이제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평소에는 지식 공부 착실하게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1컷을 47로 잡은 이유는 뭐냐. 뭐 47 잡을까 48 잡을까 좀 고민하긴 했는데 자 1컷입니다. 1컷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킬러들을 활용하는 경우죠. 그래서 1컷이 50이 안 되려고 하면 적어도 킬러가 두 문제 이상은 나와야지 돼요. 킬러 한 문제 가지고는 킬러 한 문제 매서 가지고는 1컷이 50 나와. 왜냐하면 1등급 1등급은 4%잖아. 뭐 생윤에서 킬러 라고 하는 게 정날면서 2% 4% 안 되지 않습니까? 생윤에서 킬러 라고 해봤자 객관식이니까 20 몇 프로 30 몇 프로단 말이야. 어 한 40% 미만 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2, 30% 때 어쨌든 얘네 아이고 예 큰일 뻔했다. 얘네들은 맞춘다고 얘네들은 어 근데 20% 30% 뭐면요 2등급 3등급 되잖아. 그렇지. 이거는 한 문제 가지고는 안 돼. 최소한 두 문제에서 나와가지고 킬러 문제가 그것이 이제 하나 정도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제 뭡니까 1컷이 낮아져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중킬러 뭐 한 40에서 한 60% 때 뭐 한 20에서 30% 때 A 문제들을 그래도 한 5, 6개 이상 좀 싫어가지고 예 싫어가지고 진짜 킬러는 아닌데 오 뭐지? 오 뭐지? 오 뭐지? 한 별표가 이제 별표가 한 3, 4개 좀 있게끔 오 그렇게 해주던가 어 해주던가 사실 이거는 5개는 너무 적고요 한 7, 8개 예산 돼야 됩니다. 예 음 정도는 이제 되어야지 그래도 이제 1컷이 낮아진다고 그리고 이제 1번하고 2번이 같이 쓰이면 1컷은 확 떨어지죠. 1컷 기준에 쓸 때 41점짜리가 한 번 있었고요. 1컷 기줬을 때 43점짜리가 두 번 있었습니다. 어 이때 이제 요거 두 개 잘 섞였지. 잘 보물이 졌지. 근데 뭐 최근에 한 2, 3년 만 놓고 보자면 이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원의 의대로 보자면 1컷을 50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도 그냥 한 문제 선에서 끝을 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한 1컷입니다. 한 문제면은 47점 아니면 48점이잖아. 그렇지? 평가원이 계속 48점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아. 딱 문제 봐봐. 딱 문제 보면은 18번 문제 제일 어렵지 않냐? 18번 문제 어렵지 않냐? 근데 18번 문제 2점짜리다. 그리고 14번 문제 2번 문제 이런 게 지금 3점짜리 나와. 2번, 14번 이런 게 3점짜리 3점이야. 3점. 18번째 딱 2점이고 딱 감 잡았지. 2역 100점. 그래서 47점을 안 주고 48점 나오게끔 이게 개인적으로는 평가원이 자꾸 쉬운 수능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도대체 쉬운 수능 내놓고 뒷감당하고 누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선발 시험에서 선발 시험이 쉬우면 그게 교육적이냐? 평가원이 아니죠. 교육감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교육감이 뭔데? 수능 시험을 쉽게 내라고 그렇게 내라고 삽질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지금 교육감들이 수능 시험을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굳이 뭐 그렇게 현 정권에 그렇게 반기질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대신 어떤 분들의 얘기를 좀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제 기준이죠. 제가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이건 상이다 하는 문제가 딱 한 문제 있었어요. 그건 18번 이고요. 그 다음에 아 상인지 중인지 좀 아리까린하다 하는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제 기준에서 제가 이제 볼 때 어 그래서 이거 세 가지는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 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도 중급은 될 것 같다. 하는 아닐 것 같다. 어 하는 문제가 환경윤리 환경윤리는 환경윤리 문제 조선 어렵진 않았어. 예 그 다음에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이거 완전 바나나 대장치야. 다시 이거 20번 틀으신 분들은 틀으신 분들은 이거 바나나 강의 다시 써도 돼. 바나나 어 18번 돌 리을이 바나나 18번 돌 리을이 바나나 리을이 바나나 아무튼 간에 근데 이제 바나나에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래서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는 걸려 넘어지겠지 가 되는데 이제 요게 47점 예 요게 2점짜리고요 요게 3점짜리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2점보다는 3점짜리 걸려 넘어지는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48점 잡을까 47점 잡을까 하다가 그냥 47로 예 제가 그렇게 이제 제출을 하였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뜬 거 보니까 48점 다 잡고 있더라 보니까 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하나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이유는 요거 요거 적어도 5개 문제입니다. 5개 문제는 나름 그래도 바나나를 극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지식을 극복해야 되는 예 고런 문제들이어가지고 아 이제 지식형으로 딱 털리는 문제가 한 문제가 아닌 거라 어 몇 문제가 있는 거라 게다가 18번 문제에서는 뭡니까 처음 등장한 선지가 있죠 근데 그것도 킬러야 어려워 처음 등장한 선지가 어려워 게다가 정답이야 그러면은 많이 털려 어 그래서 그래서 아 6평보다는 확실히 좀 지식적으로 까다로웠겠다 싶은 이제 고런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6평보다는 정답률이 이제 정답률이 낮더라도 6평은 독해형으로 풀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독해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이라 보니까는 분명히 지식공부 좀 약하게 하신 분들은 많이 털렸을 거다 그래서 탁탁탁 털리더라고 그게 결과적으로 엉뚱한데 뭐 하고 막 서 털리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가돌아왔다 되고요 결과적으로 1컷하고 2컷하고 3컷이죠 이렇게 관계이 좀 벌어지는 나름 변별력이 있는 거지 고런 이제 시험형태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46점짜리 한번 나왔으면 어떨까 좀 쉽기는 한데 구평 말고 수능에서 한 46점 2컷이 한 41점 괜찮지 않냐 그러면 좀 어쨌든간에 좀 그러니까 극간이 벌어지니까 그렇지 점수는 낮지만 이러면 변별력이 있고요 100분위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쉬운 수능이 교육적인 수능이 아니야 쉬운 시험이 교육적인 게 아니에요 시험의 역할을 제 역할을 하는 게 교육적인 시험이죠 그래서 선발시험은 좀 등극감 간격을 높여가지고 변별력이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은 시험이죠 1컷 48점에 2컷 47점이면 그게 좋은 시험입니까 야구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하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컷을 이렇게 잡았고 아까 얘기한 한 5문제 정도는 지식형으로 빠른하게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중에도 지식형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6평보다는 좀 까다로운 그런 시험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구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능에서 통수 맞지 않기 위한 작업을 하셔야 될게 이게 좀 조심해야 될게 뭐냐고 하면 요거 출제 경향 및 난이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필수 주제 중심을 출제하되 나머지 6평과 다른 주제를 활용했는데 요 3분의 1이죠 요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는데 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올해입니다 올해는 올해 6평과 9평이죠 굉장히 허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끔씩이죠 버트 근데 가끔씩 뭡니까 여기서 통수 맞는다고 통수 맞는다고 동양윤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서행윤리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허접하게 나왔던 부분들이 기출로 보자면 통수만 경우 있습니다 얘네들은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한 60%까지 떨어지는 낮으면 진짜 동양윤리 같은 경우는 한 40% 나올 때도 있어요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가끔씩 나오는 그 문제들을 맞추기 위해서 더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맨날 나오는 정달력 80%짜리 그건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요게 조금 오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형광에서도 제가 요 3분의 1입니다 요 3분의 1에 대한 주제들 문제들을 좀 제가 좀 조심해라 하면서 이제 기출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형광에서 투자는 시간보다는 해설 강의가 좀 짧기 때문에 세세하게 형광에서처럼 디테일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2번이 2번이 통수 맞지 않기 위한 작업 그걸 좀 조심히 두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어쩌다 한번 통수가 나오는데 어쨌든 6평 9평은 넘어갔잖아 그렇지 그건 점점점 뭡니까 통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지 않냐 6평 9평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갔으니 이제 점점점 통수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라 어 그래서 괜히 뭡니까 순장 가가지고 이제 이 통수 한두 개 날아가는 순간 진짜 여러분 생윤 1년 공부가 나가리가 나는 거지 뭐 이름표는 인강의 논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뭐 어차피 제 이름 자체가 인강에서 적절하지 않는데 뭐 그냥 갑시다 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주제들이 있다 맨날 통수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킬러 말고 다시 맨날 통수 가는 거 소리 맨날 킬러는 파지 말고 예 쓸데없는 킬러 예 파지 마시고요 예 통수 좀 확인을 해달라 라는 말씀도 예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평 9평 모두 다 동량윤리가 사용되는 제시문이 4문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동량윤리가 이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 같기는 한데 난이도가 너무 쉬워가지고 조금 이제 뭡니까 중급 난이도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동량윤리도 어쩌다 한 번씩 털리는데 올해 이번 9평 문제 얼마나 허접한지는 조금 있다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접한 문제 맞췄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일단 넘어가는 문제들 7개가 있습니다 얘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설명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문제들인데 일단 1번 1번 6평 때는 제가 1번에 특정 선지 하나를 설명해 드렸어요 야 이거 새로 들어온 도덕 꽉 저쪽권 같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조심해 두어라 눈여겨봐 두어라 뭐 권한도는 아닌데 눈여겨봐 두어라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없어 그래서 1번 넘어간다 예 그 다음에 4번 넘어갈게 이거 도쿄 문제 도쿄 문제 그 다음에 9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예 9번도 이제 도쿄 문제 근데 뭐 공정 무역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윤리적 소비 그 다음에 11번 와 11번 감독님 감독님 혹시 수능 시험 쳤습니까 아 네 예 수능 시험에서 수능 시험에서 이렇게 존 예 존자린 그림 보셨습니까 와 역대급 존 예 존자라 와 내 진짜 내 그림 보면서 나 감동 먹었다니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어 이거는 과도한 앞트임의 부작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눈이 너무 커 그치 도대체 뭐지 했는데 아 주제가 다문하네 한국인하고 외국인의 피가 잘 섞였네 어 예 이제 우리도 이제 인종이 다양화되는 겁니다 예 오 예 11번 최고 예 그래서 역대급을 교육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마는 내용은 허접함 넘어간다 예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넘어간다 이거 군자는 어쩌죠 좋아하는 게 이제 직업관 예 근데 직업관에 칼뱅하고 마르크스는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맹자와 순자도 지식형으로 나눠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번 또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뭐 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죽음관 같은 경우는 도가와 에피쿠로스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좀 조심해 두셔라 라는 이제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예 뭐 북한 얘기 말아서 하라고 해 모르겠어 특히나 이렇게 핵심 쟁점 이렇게 쟁점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가벌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거니까 그냥 국어빨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 얘네들은 어 얘네들은 뭐 그냥 적어도 여기서 제가 뭐 풀이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여기 있는 문제를 틀렸으면은 틀렸으면은 일단 국어조로 한 번 더 접근해 보셔라 라는 말씀이고요 물론 1번 같은 경우는 국어조로 풀게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는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 지식은 뭐냐면은 어떤 교재를 펼쳐더라도 내용이 다 확인되는 거 누구한테 강의 듣더라도 다 내용이 확인되는 거 시니까는 기본적인 지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이 이제 킬러는 알지만 관심 가지 됐고 그 다음에 킬러 분석을 해야되는데 두번째 하고 세번째는 제가 각각 이제 적어도 별도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강의를 할 테니까는 예 좀 시험지 정해 시험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이 뭐 푸니 시험지 아니면 뭡니까 뭐 하다못해 뭐 6평 아 이제 9평 소리 예 9평 고 뭐니 뭐 노트 갈 때 뭐 갈 같이 정리해 둔 거 예 그런 게 있으면은 같이 준비를 해서 예 봐주시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예 자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예 다음 다다음 시간에 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예 자 일단 총평은 예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평하고 9평의 성향이 다르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졸라 였습니다 자 인사 드릴게요 예 자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